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서구 서대신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,39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32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4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 안에 있던 제습기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